아 일로 오는건 아니군요 와 저기서 잠깐 들켰었나봐 어우씨 힘들어요 자 일단 여기 숨어요 됐나? 가 임마 아무도 없어 저 노란색 상태가 경계에 표시였던 표시인거 같애 그 위에 점 세개가 경계에 의심표시인거 같고 빨간색은 공격표시겠죠 자 의심표시로 바뀌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지 어! 안 내려가네 어어 저쪽을 보고있긴 한데요 나가도 어 저 지나갈데가 없어 살살 살살 나가볼까 슬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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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군요 속상 어우 나 제대로 온거 같은데 오우 빛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스 어! 장부네 편집해볼까 금고 승인? 금고가 있단 소린데? 플러시 이건 잉크 아 뭐지? 재떨이 오케이 아무도 없죠 자 문 닫고 자 저 전등을 꺼야되는데 이런 상자가 되게 많구나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거 같아요 오케이 살인님 어서오세요 철사 절단기 철사 절단기가 있어야되요?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아무도 없는데? 침 케이에이스 엘시님 어서오세요 야 여기 왜이렇게 찾기 어려워 여긴 어 여깄다 아 잠만 두군데는 찾아야되네 나중에 이거 다 시간제한일텐데 오오오 빌문이예요 야 근데 여기 들어오기전에 자 금고 금고 아니 야야야 다시다시 야 빽빽빽 아니 빽 아 저 금고있었는데 그것도 따야되는데 어 도둑게임입니다 훔치는게임이에요 아무런게 들키지않고 예 훔치면됩니다 예 야 이건 뭐야 전등이야 이시대때 이런 LED 전등이 있었어 저거 뭐 압자완 과학기술인가 저거 뭐야 이거 이거 LED 전등이 있어 왜 어 뭐야 이거 이거 LED 툭 툭 희한하네 아 밖에서 들어오는 빛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빛을 빛나오고있어 깜빡깜빡거리죠 깜빡 깜빡깜빡거리죠 자 여기서 봐 이쪽을 이렇게 이중벽이구나 아 여기가 벽통로구나 벽통로 이중벽통로야 여러분 그 툭 툭툭 이게 뭐지 아 사례로 사례는 일어났네 근데 아무것도 안보여요 일단 불은 도둑의 적이기 때문에 불은 다 꺼놓고 야 도둑은 전 건물에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통로는 여기가 도착지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우다 중간 아 마스터 이스트윽, tell me which one is your finest? my word girl there's a sauceiness about you this evening hmm come closer I might just permit you to hear it 흐흐흐흐흐 된거 아냐? 됐나? 다 찾은거야? 아니 여기도 안 본거 같은데 아흐흐흫 아흐흐흐흐흐 흐흐흫 흐흐 Crypt in 아흐 뜨 fuer 아 Les Oh OOO . 이제 내가 다시 problema. 오 degree? 너가 몇가지, 괜찮아. 쓰으으으 ㅇㅗ 이....이거' 말고는 없나? 아! 여기 뭐있다! 가 아니구나 아.. 여기 뭐 있구념? 뭔진 모르지만 뭔가 있어? 이건,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...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요.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뭘 얻으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나가보자 나가지도 못하네? 야씨, 목표가 뭐야? 비밀스러운 단을 찾아라 아, 뭔가 비밀스러운 단? 저건데? 포커스로 계속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데? 이건데? 불 켜볼까 일단? 아, 저거 겁나 시끄럽네 진짜 없는데? 아까 여기였죠? 그 이상한 그, 그거 보인 데가 어, 저거 뭐 있다 저거 뭐 찾았어요? 뭔가 물고기같이 생긴 거? 아, 저기도 했네요 아, 저기도 했네요 아, 상아리 상아리 저기도 했네요 아오 저.. 표식을 다 찾아서 뭐하라는거야? 쓰읍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. 내 뭐하는걸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? 비밀스러운 단을 찾으라는데 다신 못나가나? 없어요 아니,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? 표시 나는 게 있긴 한데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? 우라살 아, 제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로기야스님 어서오세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도 시끄러워서 어차피 저게 단서는 아닌 것 같애 이런 게 단서인데 아까 그 방으로 한번 가보자 어, 참, 얘 에딘이 있잖아 얘 에딘 아니야? 그러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예 예 잠깐 끝 끝 끝